안녕하세요 단비스입니다. 요게 매달 제크 노즈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4탄이라는 제품이 또 나왔네요. 4탄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4탄 같은 이라고 4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걸 내가 샀었나 안 샀었나 이거 보시면 이것도 4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조금 조금씩 다른데 어떤 거는 괜찮은 것도 있고 또 상당히 안 좋은 것도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 이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를 몰라 4차 1탄 2탄 외에는 거의 안 좋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나왔던 1탄 2탄은 그나마 좀 괜찮았고 좋은 매달도 있었는데 자 이거는 어떨까요? 요게 매달 4탄 부르르 트러블 요게 데이지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팩에 요게 매달 2개씩 들어있고 스페셜이 20종 있고 노멀이 60종 있어서 총 80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자자자자 뒤쪽은 항상 똑같고요 자 제품 보도록 할까요? 오 요건 칼라메달이 들어있네 칼라메달이 들어있고 아참호하고 낙천동자라고 써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었나요? 예 요거 조금 아쉽다 그나마 조금 저 그 조금 좀 뿌리는 거 조금만 더 뿌렸으면 조금 개조하거나 뭐 레전드 메달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될까? 그럼 들어볼까요? 낙천동자 낙천동자 맞네요 미역본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참호 들어있고 요거는 좀 그나마 지금 나온 짝퉁 중에서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 회사가 괜찮은 짝퉁 회사인가? 이 회사 같은 회사인가? 아 이 회사 같은 회사구나 3탄 4탄 1탄 어딨어? 요 회사 요 회사가 이 사를 어떻게 구별하지? 한 팩에 요괴메달 두 개씩 다 그렇게 써있네 1탄 2탄 3탄 요 회사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고요 딴 것도 껴봐야 돼 또 확실히 검증을 해야 돼 요 두 개 같이 패턴 패턴 같고요 중복돼서 나왔고 미역본 있고 아참호가 있는데요 아참호 한번 껴볼까요? 아참호 소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요 회사 제품 이거 하고 바로 전에 요걸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 꺼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홀로그램도 어떻게 나왔더라 이렇게 대충 나오고요 소리도 그냥 막 대충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종족하고 맞는 것 같으니까 회사 이름을 쓰면 지내도 안 되니까 전화번호나 그런 것도 없고 조만간 단속을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 제품 이 회사가 1탄이 요괴와의 첫 만남 어드벤처 되어 있고요 2탄이 요괴소완 에피소드 3탄이 진화 요괴의 비밀 4탄이 부르르 털어블 요괴 돼지팝이라고 돼 있는데 요새 제품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거는 모르겠지만 문방구 뽑기나 다른 제품들은 가급적 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멋지게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